몬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빠져있었다. 다시 몬스타에 국내 투자 맞으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12월 24일 몬스타는 밀려있던 2년 동안의 심사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한다고. 퀴즈인 포딩스가 금융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계단은 금융위에 무덤된 요구에 몬스타에도 부합적이었다. 금융위에 제출한 후에도 이미 다 냈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생긴다. 김석동이 찍을 뻔한 지 4년 만에 금융위원단으로 부활한 것이다. 김석동이azo